끝으로 화천과 인재입니다. 화천군수는 최문순 후보가 5차 범위 밖 우세를 보이며 김세훈 후보를 앞섰고 인재군수는 이순선 후보가 최상기 후보를 5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화천군은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벌이는 국민의힘 최문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 간의 2파전입니다.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냐 물었더니 최문순 후보가 59.1%, 김세훈 후보가 25.2%로 33.9%포인트 차로 5차 범위 밖에서 최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후보는 특히 4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김 후보는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해결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이어 화천읍 행정복합타운 도시재생과 군납 경쟁 입찰 철회, 27사단 해체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재군수는 국민의힘 이순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최상기 후보가 네 번째로 매치를 벌입니다. 지지도는 이순선 후보가 46.1%, 최상기 후보가 38.1%, 무소속 한상철 후보 1.6%로 이 후보와 최 후보가 8.0%포인트 차 5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최근 선거 결과를 보면 2011년 재보궐에서는 이 후보가 0.48%포인트,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도 이 후보가 9.49%포인트 앞섰지만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는 최 후보가 13.06%포인트로 앞섰습니다. 인재지역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상남기린국도 31호선 조기개통, 레포츠관광 활성화, 44번 국도 활성화 등의 순으로 답했습니다.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듯 인재와 화천지역 응답자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높고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낮게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원 방송을 비롯한 도내 5개 언론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내 18개 시군별로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씩, 전체 9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95% 신뢰수준의 표본오차는 강원도 전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18개 시군별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온뉴스 송혜림입니다. 지온뉴스 송혜림입니다.